테프캡 페어헤이븐 초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페어헤이븐 스쿨에는 5살에서 11살의 연령대를 가진 학생들이 대략 400명가량 재학하고 있습니다. 검증된 그리고 친절한 스태프 멤버들이 아이들을 전문적이게 케어합니다. 우리는 수영장과 큰 운동장이 있습니다. 국제학생들은 우리 학교로부터 많은 지원, 교감, 그리고 교류가 공존하는 학교생활을 제공받게 됩니다. 해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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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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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곳이 더 재밌어졌어요! 고마워! 너무 좋고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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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